자 그래서 지금 온체인지표들 한번 한번 다시 싹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또 브리핑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지표를 한번 보고 가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미결제 약정이 같이 따라 붙으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현물 가격에 비해서 너무 미친듯이 오르면은 약간 일종의 선물시장에 거품이 끼는 현상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선물시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좀 이제 자금 유입된다 싶으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선물시장에서 갑자기 가파르게 자금이 유입이 됐었다가 지금 좀 포지션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과열이 완화되고 있는 추색이네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비트코인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으면서 횡보를 하고 가격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이제 베팅된 선물이나 미결제 약정 같은 것들은 좀 어느정도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인 과열을 해소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이 미결제 약정 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로도 이제 선물시장이 약간 과열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계속 보시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올익스체인지 펀드플로우 레이티오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지표가 이렇게 저점을 유지해주게 되면 이제 장외거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 지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맞다라고 하면 이 지표가 좀 어느정도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점일 때 이렇게 지표가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이렇게 튀어주는 이런 흐름을 보여줘요 근데 이 지표가 최근에는 사실 계속 하방으로 내리꽂았어요 근데 이 지표가 내리꽂는다는 거는 장외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실제로 중국이 4,5월 당시에 이제 규제 막 또 비트코인 가지고 난리를 쳤죠 규제한다고 하면서 막 이제 코인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부터 갑자기 이제 장외거래가 늘더니 이 지표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저점을 다져주고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번 강세장이 지표가 요정도 이제 포인트 부분을 잘 유지해줬다는 걸 감안하면 이 지표가 오른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저점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암시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상승장을 예고해주는 신호거나 아니면 어떤 하락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추정 레버리지 비율도 한번 보고 가시면 어차피 추정 레버리지 비율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거의 흐름 유사한데 지금 거의 고점에서 꺾이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아마 추정하기로 추정하기로 좀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고배율로 베팅을 해서 시장의 위험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고점 부분이죠 최근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고점이었고 이 지표가 좀 꺾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게 사실은 현물중심 상승세고 굉장히 건전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러지 않는 흐름이에요 지표가 계속 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고 이 과열이 당장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TH SOPR 지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익절 많이 하면 올라가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당시에 정말 많은 단기 투자자들 이때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이 워낙에 너무 가파르게 코인이 빨리 오르니까 이때 익절을 좀 많이 합니다 익절을 많이 했다가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단기 투자자들이 손절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 시장 5월부터 진짜 6월 이때 시장에서 손절 진짜 많이 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그 이후부터 이제 슬슬 이제 거의 익절을 해나가는 단기 투자자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굳이 비유하자고 하면은 2020년 4분기에서 상승하기 전 상승하기 전에 살짝 이제 주가가 꺾여졌었던 이때 흐름하고 상당히 유세예요 이 지표만 보면 투자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을 시작했는데 손절 시작했으면 바닥까지 거의 다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까지 왔고 지금 현재가 불장이고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이 지표가 저점을 알려주는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슬슬 저점이 다가온다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자 행태들도 일종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어요 단기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3월하고 4월에 익절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슬슬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어느 정도 꺾였을 때 가격이 꺾여서 더 회복 안 될 것 같다는 시점이 될 때 장기 투자를 또 익절 한번 하고 가고 또 이제 최저점에서 익절 한번 하고 가서 이제 하고 가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장기 투자자들은 익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온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예전부터 투자하면서 요 때 익절을 안 했던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의 더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후원 장담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 두 번째 본격적인 강세를 아직 좀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장이 왜 과열이라고 하냐면 선물 시장 지표 보면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진짜 잘 알려줬어요 근데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는 건 선물 시장 때문에 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조금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이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당분간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과열을 해소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추가 조정이나 추가 행보는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탄력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성 주소수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활성 주소수가 몇 가지 요건을 채웠을 때가 완연하게 불장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활성 주소수도 늘어나는 추세고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값에 비해서 오르는 추세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서 단기적인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장기평선을 단기평선이 뚫은 골든크로스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 지표들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좀 강세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받거나 횡보 이제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비트코인 지금 손절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거의 똔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숏이랑 롱이랑 거의 지금 배팅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롱이 우세해요 그래서 롱 포지션에 배팅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강세장에는 롱 포지션에 배팅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듯이 많아집니다 과열이 엄청나게 이제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20년 11월 이제 말 당시쯤 이제 한 번 비트코인 꺾여주고 갈 때 그때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나리오랑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때 꺾여주고 이때처럼 2020년 이제 11월 때처럼 이렇게 살짝 꺾였다가 회복해주고 행보하다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사실 또 긍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과열을 그 기간 동안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의 과열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물의 과열도 해소가 되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다시 빵 튀어주는 약간 이런 흐름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6월 기점으로 해서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아 7월 기점으로 해서 7월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좀 쉬어가줘야 될 타이밍도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입금하기 시작하면 별로 좋을 때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 부근에서 입금량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다시 출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도 견고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금이 많이 되는 때는 여지없이 상승이 이어져 왔었어요 이번 강세장에서 그리고 입금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때 조정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출금을 거의 압도적인 추세로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개인지갑으로 빼서 오래 갖고 있겠다 나는 팔 생각이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UTXO라는 게 이 투자자들의 수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지갑들의 수명 그래서 투자자들이 언제 투자했냐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쉽게 일목요연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 얼마 투자한지 정말 일주일에서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때쯤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익절을 하고 있거나 손절을 하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쭉 이번에 익절을 계속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내고서 익절을 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장기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투자했던 사람들이 3개월, 6개월로 넘어가고 있고 3개월, 6개월 투자한 사람들이 6개월, 12개월로 그러니까 계속 장기 투자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 투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약간 좀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해주면서 완연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추가 횡보나 조정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폭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선물 시장이 과일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 한번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나와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상하는 상황으로는 그 다음에 과일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한 1, 2주 정도 지나서 안정이 됐다 이런 판단이 드는 시점이 되면 이제 다시 상승을 완연하게 시작해줄 수 있는 이게 가능성 가장 높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지표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